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아 신형 옵티마가 한층 고급화된 디자인으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성능까지도 더욱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령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5년 만에 새로워진 제2세대 올류 옵티마를 선보였습니다. 올류 옵티마는 기존 K9 모델에만 장착돼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크롬 라인으로 감싸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스티칭과 금속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또 차량 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정숙한 드라이빙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신형 옵티마에는 특히 낮은 연비와 고성능을 고려한 1.6리터 엔진까지 새롭게 추가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새로워진 옵티마를 시승한 자동차 전문 기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옵티마의 최고급 모델인 SX-L은 3만 5천 달러대로 가격 경쟁연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 옵티마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한층 고급스러워진 디자인과 편안함을 앞세운 옵티마가 미주 세단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콜로라도주 S펜에서 SBS 이재린입니다.